지자체 민간위탁사회복지시설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설상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임명해도 제재가 없고 인사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요. 2년 전 이 같은 위탁운영시설의 인력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청주한 노인복지관입니다. 2018년 당시 모 학교법인이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뒤 지난해 재수탁받으면서 올해부터 5년간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이곳 시설장은 해당 법인 산화대학 초빈교수 A씨가 점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논란은 해당 법인이 A씨를 공개채용 절차 없이 내부 인사를 통해 시설장에 앉혔다는 겁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은 공개 모집이 원칙입니다. A씨의 경우 해당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정년을 마친 뒤 초빈교수로 채용됐는데 법인 내부 인사 이동은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관 운영에 올해에만 혈세 6억 8천만 원을 투입한 청주시의 역할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위탁기관의 입맛대로 이뤄지는 지자체 위탁 사회복지시설 채용 논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지자체 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채용 공정성 향상을 위해 공개 채용과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외 경력 등 시설장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청주시는 관련 조례나 운영 지침도 없는 실정입니다. 1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되기 위해선 시설 종사자 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예외 규정 적용으로 공개 채용 없이 그들만의 인서가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 위탁 사회복지시설. 이런 가운데 해당 법인 역시 A씨의 임용에 문제가 있다면 시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위탁 운영 기간 역시 내부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